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은 셀트리온은 매도를 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 나가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의 결과는 뻔한 해피엔딩이죠. 분식핵의 논란 이 부분은 여기에 더 이상 몰입해서 빠져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3년이 지났고 이제 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셀트리온에 대해서 큰 어떤 제재로 이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하고는 조금 보는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시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완전히 잘못됐다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3년이나 진행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대들보인 셀트리온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뭐 재고를 완제품으로 하네 반제품으로 하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상패 말이 안 되겠죠.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가지고 그래도 분식회계 상장필이 이렇게 겁을 주고 있죠.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흔드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자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참으로 오랫동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을 계속 끌어댄다고 하더라도 이제 곧 있으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죠. 4분기 실적.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큰 기업이 성장을 지속하는 모습 숫자로 보여준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이 최종 발목잡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릴 만큼 내렸고 더 이상 이제 내릴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아예 없다. 외부유인 이런 부분들. 지금의 셀티린의 주가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반영이 되고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또 하락을 하죠. 하면은 다시 저감의 수세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주 큰 악재 때문에 시장이 블랙스완을 만나서 박살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겠지만 결국은 셀티린은 1년 동안의 하락, 2년 동안의 상승,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이제 발목잡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족쇄가 풀려지겠죠. 이게 풀려지는 상황은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눌러주면은 개수를 늘리는 최적의 기간을 정말로 주는거나 하늘이 이런 기회를 마지막으로 나한테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CEO들이 지금 많이 사죠. 삼천주에 만주 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삼천주 만주 가지고 주가 방향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배팅을 하는 겁니다. 배팅을. 이게 지금 우리 회사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오케이. 내가 투자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그런 자신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 보시면 여기서 매수 중이죠. 매수.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많죠. 여기서도 빨간색이 많죠. 쭉 하다가 한 번씩 털어주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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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툭 털어주죠. 20만주. 그리고 35만주 사버리죠. 12만주 또 팔죠. 30만주 또 사죠. 그러니까 지금 15만주 샀죠. 이렇게 보면 15만주. 여기서 보면은 17만주 정도 샀죠. 그리고 13만주 정도 팔았는데 내일 또 사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크게 흔들었다가 다시 사고 흔들고 사고 흔들고 사고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펀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기타 법인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연기금은 지금 팔만큼 팔았죠. 정말 많이 팔았는데 더 팔고 싶으면 팔으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겁을 낼 상황이 없습니다.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더 누른다고 더 눌러봐 이런 벌꾸로 소리 정신 이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말로 그릇을 많이 키울 때입니다. 이런 지금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치들을 쌓게 되면은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이런 대능 기업의 각가지 굴곡 요인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지금 히로애락은 지금 다 겪고 있죠. 정말 정말로 이런 경험은 정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참 그렇게 썩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큰 경험 자산이 될 겁니다. 주식을 1,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이 엄청난 하락 파동을 다 겪고 나서 그러고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 정고점 뚫는다 그랬죠. 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없다. 없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JP 신안이 계속해서 흔들고 있고 연기금은 우리나라 비중 줄인 어쩌냐 하면서 셀티로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바이오 비중을 줄인다. 삼바는 계속 늘렸죠. 그 자체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상당히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상당한 큰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의 막바지 마지막 카드까지 나왔죠. 이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어서 계속 흔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바로 결정을 해버리면 어찌됐든 간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으로 지금 결정이 난다 해도 그래도 해피엔딩입니다.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실적 부분이 바로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실적 발표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그 사이에 계속 흔들면서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계속 겁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상패되면 어쩔래? 상패되면 어쩔래? 안 됩니다. 상패. 절대로 안 됩니다. 헨리의성이 지구하고 부딪히는 그 확률 정도가 상패의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셀티린이 천억을 매수하죠. 셀티린 해설키가 500억을 매수하죠. 시어들 매수하죠. 상당 스마트 머니들입니다. 셀티린이라는 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 아는 셀티린보다 셀티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여기에서 천억을 투입을 하고 있죠. 그 천억이 과연 정말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이런 투자일까?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돈이 엄청나게 불려질 것을 보니 알기 때문에 천억이라는 거금을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R&D 투자의 거의 신이죠. R&D 투자 지금 전세계 탑클래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올만한 그런 기업이 없죠. 제 앞에서. 그런 기업이 여기에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신한이 많이 팔아댔죠. 신한이 셀티린은 또 팔아댔고. 지금 여기도 신한이 팔았고. 그리고 여기는 제이피모건이 계속 팔아댔습니다. 여기 저는 지금 사라졌지만 제이피모건하고 신한이 둘이서 계속 팔아댔죠. 팔아대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좀 틀어막았는데 오늘 제약바위는 전체적으로 좋았죠. 외인기원 1500, 1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다른 제약바위 전부 다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 가고 악재 악재 모든 악재가 다 튀어나온 그런 분위기에 주가는 정말로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너무나도 많이 지금 내려와 있죠. 제약바위의 위치가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러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가 끝이 난다. 바이오 섹터는 이제 끝이 나는 것인가. 더 이상 이제 성장을 할 수 없는 섹터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바이오가 성장을 못하면 앞으로 성장할 산업은 없습니다. 없다. 다는 컨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만큼 바이오는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나 대한민국 바이오. 자, 그런데 이 셀틀은 이미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이미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인기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계속 수량을 계속 차곡차곡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겁니다.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주면 수량 늘리기 딱 좋은 시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저점을 딱 잡겠다. 이렇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요런 저리는 그냥 다 매수기에다. 매수기에다. 길게 보시고 수량을 내가 몇 주나 들고 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 수량이 몇 주나 내가 될까. 계속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내 목표가 136만 원 딱 보면 그때 수량이 이렇게 저렇게 사다 보니까 3,600조가 되었네. 근데 132만 원. 오케이.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 큰 꿈을 그리기 바랍니다. 그런 큰 꿈을 지금 그릴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부분을 만나면서 셀트린이 정말로 강력하게 위로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준비가 되어 가고 있죠. 이 시티비육산 부분은 정말로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한 그런 약물입니다. 일단 부작용이 없고 지금 변화하고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가격 경쟁력도 상당할 거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입니다. 계속 2030년도까지 시장이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이죠. 연평균 15% 성장이면 어마무시한 성장입니다. 어마무시한 성장. 연평균 계속 15%씩 성장한다는 것은 그 시장 자체가 급행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넘버원 플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지금 기업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게 눌러서 흔들어 대고 있는데 JP신안이 다하고 있죠. 이 물량들 일단은 계속 잘 차곡차곡 모아가면 그뿐입니다. 지금 나중에는 누가 울게 되느냐 공매도가 울게 되겠습니다. 공매도 울지 아니면 쇼커버링 해서 아주 뭐 쏘아 올리는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기업이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어떻게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을